이어서 원주갑입니다.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정화 후보와 3선 시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원창무 후보가 맞붙은 곳인데요. 리턴 매치로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. 박성준 기자입니다. 이번 원주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물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원창무 후보 44%, 국민의힘 박정화 후보 41%의 지지도를 보였습니다. 두 후보 간 지지도 차이는 3%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.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비율이 12%에 달해 선거기간 부동층 흡수가 당락을 좌우할 전망입니다. 연령대로 보면 원창무 후보의 지지층은 20대에서 50대 사이가 가장 많았고 박정화 후보는 60대에서 70대 이상에서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.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41%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이 32%로 딜이 이었습니다. 조국 혁신당은 7%, 개혁신당 3%, 새로운 미래 2%, 녹색 정의당 1% 등의 순이었습니다. 비례 대표를 뽑기 위한 정당 투표에는 국민의 미래가 35%로 가장 높았습니다. 이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이 각각 18%, 개혁신당 5%, 새로운 미래 3%, 녹색 정의당 1% 등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번 선거에 있어 지지 후보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계속 지지하겠다가 87%,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가 13%로 응답해 역시 부동층 공략이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 원주갑 유권자들의 이번 총선 인식은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와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각각 47%와 46%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. 지원 뉴스 박성주입니다.